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그동안 부동산 PF 자산유동화증권 ABCP를 발행해오던 증권업계도 비상불이 켜졌습니다. 증권사들의 총 위험액은 3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금융당국이 어제 PF 유동화증권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계획을 밝혔으나 임시방편의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문경 기자입니다. 총 위험액이 약 33조 6천억 원을 넘어선 증권업계.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47개 증권사의 총 위험액은 반년 새 약 6.2% 증가했습니다. 총 위험액이란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 변동과 거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계량화한 것을 말합니다. 반년 새 총 위험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증권사는 흥극증권으로 85% 증가했고, BNK 투자증권이 37%, KB증권 24%, 한국투자증권 17%, 그리고 대신과 하이투자, 교보증권이 모두 15% 증가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부동산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면서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이중 BNK 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은 부동산 금융 가운데 브릿지론 비중이 높아 위험성이 큰 증권사로 꼽혔습니다. 브릿지로는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 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강원 레고랜드의 ABCP 채무 불이행 사태로 PF 유동화증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증권사들도 타격을 입는 모습입니다. 다음 달에는 증권사가 신용 보강 또는 매입 보장을 한 약 10조 7천억 원의 PF 유동화증권 만기가 돌아오는데 자금 경색 상황이 계속되면 증권사들의 신용 위험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투자증권과 교보증권은 만기가 도래한 ABCP 차원 발행에 실패하고 직접 매입에 나섰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어제 자금 시장에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당장은 이 조치가 효과가 있을지라도 시장의 신용 경색 현상은 더 길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국이 급하게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한 응급 조치에 나섰지만 시장의 신용이 무너진 만큼 증권사들의 차원 발행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